만약에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함께 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느낌이 어떠세요? 많이 기적이 되시죠? 그래도 가격분들이 더 많으셔서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있어요.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 말을 하는 것보다도 무대로서 더 보여드릴 때 편하실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시키지 않을게요. NIT만의 장점만 좀 간단하게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. 이것이 우리 NIT다. 뭐 이런 거 있을까요? 그런 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럭지가 키가 조금 펴서 장점이 될 것 같아요. 아 키가 조금 펴서 여러분 지금 긴장이 돼서 아무 말 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NIT는 어떤 가수인지 좀 간단하게 기계를 좀 해주세요. 어떤 무대를 추구해야 될지? 네. 저희는 제일 트렌디한 무대를 추구하는 팀입니다. 트렌디한 무대. 그래서 사실 어제 메이크업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요즘 시대에 많은 트렌디가